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쇼펜하우어 열풍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콘텐츠인데요. 자신만의 삶의 역사를 써라. 쇼펜하우어의 행복 수업 가지고 왔습니다. B 공장에서 출판했고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당신은 행복하고 싶은가?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자주 언급합니다. 행복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 책은 다른 저자의 에세이가 포함된 것이 아닌 쇼펜하우어 원서를 완역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체를 그대로 살려 그의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서 좋았는데요. 책의 만듦새도 좋아서 가방에 놓고 다니기에 좋고 소장하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잠잘 때 들어도 좋겠지만 산책하면서 운전하면서 명상하며 듣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 AI 목소리 콘텐츠가 많잖아요. 제가 간혹 AI 목소리로 오해를 받아서 최대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읽으려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고 쇼펜하우어의 행복수업 비공장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침묵은 금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다. 시의적절하게 침묵하는 것은 어떤 웅변보다도 낫다. 허영심이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든다면 자존심은 사람을 과묵하게 만든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 일로 인해 칭찬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허영심은 일시적일 뿐이지만 공적은 덮어두어도 저절로 드러나고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화려한 모습으로 모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위선적이며 과장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선량한 풍모와 고상한 행동 점잖은 말씨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려 한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우월성은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허영심에 들떠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리고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말이란 많이 하면 할수록 허점만 드러나기 마련이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가끔은 고독하라. 고독은 나와 세상의 존재를 빛나게 만든다. 정신적인 고독과 육체적인 고독을 동반할 수 있는 일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도 없다. 가끔은 고독해야 한다.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진정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자 지내다 보면 육체적인 저항력이 낮아지면서 잔병이 쉽게 찾아온다. 또한 지나친 고독은 정신을 예민하게 만든다.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을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고독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가끔 고독을 느끼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회생활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눈높이를 맞추어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높이 보이려 해도 상대방은 그 높은 점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신의 눈높이로만 보기 때문이다. 혹 당신이 상대방에게 높이 보이는데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는 사귀려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다른 부리로 생각해 당신과 사귈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무도회에서 무용가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는 것은 소용없다. 당신을 상대로 춤을 추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귀한 춤을 추며 혼자 고독하게 있든지 그 사람들 속에 섞이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춤을 춰야 한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수록 말은 더욱 단순해지게 마련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자신 외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무엇이든 자신과 결부시켜 듣게 된다. 어쩌다 조금이라도 자신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이야기의 본래 뜻을 파악할 여유가 없어진다. 항상 어떤 화제이든지 화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혹시나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아 항상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대함도 지나치면 해롭다. 응석을 받아주며 기른 아이는 버릇이 나빠진다. 나이를 더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 어린애와 같다. 그러므로 남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는 곤란하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돈을 빌려줘 친구를 잃는 경우는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게 대하면 친구는 잃지 않지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친구를 잃기 쉽다. 상대가 거만해지기 쉬운 까닭이다. 거만해지면 그것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정은 천천히 내려라. 무엇이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생각을 짜내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올바른 결정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다. 사색의 성과는 나무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무르익는다. 단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색이기 때문이다. 사색에 익숙해지면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어렵게 보이던 문제도 훨씬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라.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려 할 때 그 무게는 무척 크게 느껴진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은 크게 느낀다. 가끔은 서로 주어진 상황을 바꿔 생각해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나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아보면 남에게 느끼는 질투나 증오는 눈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거만이나 허영심을 부릴 수 없게 된다. 항상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깨닫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아주 관대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것은 양해를 받고 그 정도는 남에게도 양해를 해준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정중한 예의는 이익 예의란 도덕적 지성적으로 부족한 서로의 성질을 못 본 척하고 이것을 서로 까다롭게 따지지 않도록 하자는 암묵의 협정이다. 이 협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거친 성질을 자제하게 되며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되게 한다. 정중한 몸짓과 다정한 목소리는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며 설령 모욕적인 말을 해도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 예절은 위조 지폐와 닮았다. 위조 지폐를 아끼듯 예절을 아낀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위조 지폐를 아끼는 것처럼 예절을 절제하는 것 또한 한심한 일이다. 예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예절을 무시하는 것은 나 혼자 세상을 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곧 추방되고 말 것이다. 실천의 독창성 자신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비록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여건이 똑같지 않는 한 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실천할 때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그 실천은 끝까지 행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실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사람답지가 않을 것이다. 남의 의견을 반박하지 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에서 남의 의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남의 의견은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대화를 할 때 남을 바꾸려는 의미가 담긴 말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남을 바꾼다는 것은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흥분은 금물 이다.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지성의 본질은 냉정함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과장이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본인데도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말이나 표정에 나타내는 일은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저급한 행동이다. 그것은 하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노든 미움이든 이것을 결코 행동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 말이나 표정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화자찬은 스스로를 깎는 일이다. 아무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화자찬 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찬양할 만한 큰 공적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화자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분별력을 의심해 보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아도 좋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낮춘다. 그는 자신에게 훌륭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쓴다. 정직은 큰 재산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불의와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거짓과 세상의 유혹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위선과 거짓이라는 장애물을 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선 믿음과 사랑을 만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곡식과 같다. 지금 뿌리는 씨앗으로 인해 당신은 곧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다 밝힐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야기하면 일단 속이 후련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그 후련함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될 것을 괜히 자신이 이야기했다가 고스란히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남에게 전해야 할 것과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생각과 대화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 덜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은 물론 비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친한 친구에게도 알릴 이유가 없다. 그 친구의 입이 근질거리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리해질 일이 분명 당신에게 있을 동시에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로시프코는 말했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든가 아니면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랑은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다. 둘 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멀다. 사랑은 가까이 와서 손을 잡게 되지만 존경은 멀리서 우러러보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사랑을 택한다. 존경받는 사람은 혼자 외로울 수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연출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내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세상은 힘든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고 공허한 사람에게는 공허하다. 삶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운명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향수를 누리면서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라. 이 세상 누구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인생의 설계도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건물이 어떤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건물의 설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만약 당신이 소중한 인생의 하루나 매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설계를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인간의 희망은 절망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시간이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예정된 다른 모든 순간과 구별되는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계획과 행동 선택 그리고 반성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하루는 새롭고 신선하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와 원한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들을 일상화된 관습에 포함시켜서 습관에 따라 행동해버리고 만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단지 그 첫 걸음이 어려울 뿐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이 펼쳐지는 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느끼며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다양하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단지 나에게만 중요할 뿐이다. 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난 날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가 지금 선택한 일로 인해 미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의 버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이다. 그 사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한눈팔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일에 간섭하는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고유함을 잃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로 삼을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도 다르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함을 지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 고유함을 잃게 된다면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아는 분리된다. 나도 타인도 아닌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신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처럼 얼마 되지 않는다. 개인의 생활 역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다. 그 다툼은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도 의미한다. 우리는 도처에서 적을 발견하고 처참하게 싸운다. 어떨 때는 내부에서 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음을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결정은 아침에 하라. 저녁에는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마라. 어둠이 내리면 주위의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로해진다. 그 때문에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무뎌진다. 불안감은 어둠과 쉽게 결합하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진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상상력은 더욱 날카롭게 변한다. 상상력은 날카로울수록 위험한 것이다. 상상의 날개는 모든 사물이 의문한 모습과 불길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정신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인식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처리할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때 내리는 게 좋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시간을 늦잠으로 허비하거나 헛된 일에 낭비해서는 곤란하다. 아침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라. 우리의 삶도 피곤한 저녁 시간보다는 맑고 선명한 아침 시간을 닮아야 한다. 공기 중에 녹아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아침에 마음껏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하루의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기억하라. 아침에 상쾌한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안겨준다. 사색의 중요성 하천은 경험이나 약간의 독서로 얻은 지식을 마치 자신의 사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사람은 미련하다. 사색의 깊이가 없는 지식은 향기를 지니지 못하고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아무리 고개한 것이라고 해도 당신의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지식보다는 못하다. 생명이 있는 꽃에는 향기가 있지만 화석이 된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당신의 정신 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상이 생명이 있는 꽃이라면 책에 있는 사상은 화석이 된 꽃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얻은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될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물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억지로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승화시켜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색과 명상이다. 진정한 사색과는 군주와 비슷하다. 그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정립한 지위를 갖고 자신 위에 서려는 자는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군주가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서 내려져 자신에게 그 근거를 가진다. 즉 군주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색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참인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참다운 진리 진리를 발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다. 선입견과 편견은 육지로 향하던 배를 타다 한가운데로 밀어버리는 사나운 태풍과도 같다. 지혜와 빛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 빛의 방향에 따라 풍경의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처럼 지혜 또한 인생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면서 거기에 맞는 교훈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는 법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환불되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방탕한 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쾌락과 행복이 소극적이라면 고통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그리고 고통으로 배인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살아간다. 성격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므로 늘 삶에 지쳐있다. 우울한 사람은 쾌활한 성격의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체험한다. 그 대신에 실제적인 고통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재난을 훌륭하게 견뎌 나갈 수도 있다.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는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사람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역사를 써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삶의 고통과 고난을 참아왔다는 사실이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 후에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산길을 올라가는 중간에서는 걷는데 열중하고 또한 여러가지 장애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좌절을 맛보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마라. 더욱 힘차게 삶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 침묵은 금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다. 시의적절하게 침묵하는 것은 어떤 웅변보다도 낫다. 허영심이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든다면 자존심은 사람을 과묵하게 만든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 일로 인해 칭찬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허영심은 일시적일 뿐이지만 공적은 덮어두어도 저절로 드러나고 또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화려한 모습으로 모임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위선적이며 과장된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선량한 풍모와 고상한 행동 점잖은 말씨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려 한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우월성은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허영심에 들떠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외부로부터 얻으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리고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말이란 많이 하면 할수록 허점만 드러나기 마련이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가끔은 고독하라. 고독은 나와 세상의 존재를 빛나게 만든다. 정신적인 고독과 육체적인 고독을 동반할 수 있는 일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도 없다. 가끔은 고독해야 한다.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진정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자 지내다 보면 육체적인 저항력이 낮아지면서 잔병이 쉽게 찾아온다. 또한 지나친 고독은 정신을 예민하게 만든다. 일상적인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을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고독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가끔 고독을 느끼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회생활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눈높이를 맞추어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높이 보이려 해도 상대방은 그 높은 점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신의 눈높이로만 보기 때문이다. 혹 당신이 상대방에게 높이 보이는데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는 사귀려 들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다른 부류로 생각해 당신과 사귈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무도회에서 무용가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는 것은 소용 없다. 당신을 상대로 춤을 추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귀한 춤을 추며 혼자 고독하게 있든지 그 사람들 속에 섞이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춤을 춰야 한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수록 말은 더욱 단순해지게 마련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자신 외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무엇이든 자신과 결부시켜 듣게 된다. 어쩌다 조금이라도 자신과 관계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이야기의 본래 뜻을 파악할 여유가 없어진다. 항상 어떤 화제이든지 화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혹시나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아 항상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대함도 지나치면 해롭다. 응석을 받아주며 기른 아이는 버릇이 나빠진다. 나이를 더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모두 어린애와 같다. 그러므로 남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는 곤란하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돈을 빌려줘 친구를 잃는 경우는 종종 있다.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게 대하면 친구는 잃지 않지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친구를 잃기 쉽다. 상대가 거만해지기 쉬운 까닭이다. 거만해지면 그것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정은 천천히 내려라. 무엇이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억지로 생각을 짜내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올바른 결정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다. 사색의 성과는 나무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무르익는다. 단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색이기 때문이다. 사색에 익숙해지면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어렵게 보이던 문제도 훨씬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입장이 되어라.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움직이려 할 때 그 무게는 무척 크게 느껴진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은 크게 느낀다. 가끔은 서로 주어진 상황을 바꿔 생각해보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나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아보면 남에게 느끼는 질투나 증오는 눈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거만이나 허영심을 부릴 수 없게 된다. 항상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을 깨닫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아주 관대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것은 양해를 받고 그 정도는 남에게도 양해를 해준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정중한 예의는 이익. 예의란 도덕적, 지성적으로 부족한 서로의 성질을 못 본 척 하고 이것을 서로 까다롭게 따지지 않도록 하자는 암묵의 협정이다. 이 협정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거친 성질을 자제하게 되며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되게 한다. 정중한 몸짓과 다정한 목소리는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하며 설령 모욕적인 말을 해도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 예절은 위조 지폐와 닮았다. 위조 지폐를 아끼듯 예절을 아낀다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위조 지폐를 아끼는 예절을 절제하는 것 또한 한심한 일이다. 예절은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예절을 무시하는 것은 나 혼자 세상을 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서 곧 추방되고 말 것이다. 실천의 독창성 자신이 자신이 행동은 그것이 비록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여건이 똑같지 않는 한 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실천할 때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그 실천은 끝까지 행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실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사람답지가 않을 것이다. 남의 의견을 반박하지 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에서 남의 의견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설령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남의 의견은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대화를 할 때 남을 바꾸려는 의미가 담긴 말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남을 바꾼다는 것은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흥분은 금물 이다.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지성의 본질은 냉정함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과장이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본인데도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말이나 표정에 나타내는 일은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저급한 행동이다. 그것은 하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분노든 미움이든 이것을 결코 행동으로 나타내서는 안된다. 말이나 표정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간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화자찬은 스스로를 깎는 일이다. 아무리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화자찬에서는 안된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찬양할 만한 큰 공적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분별력을 의심해보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아도 좋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낮춘다. 그는 자신에게 훌륭한 자질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상대방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쓴다. 정직은 큰 재산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불의와 세상의 유혹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거짓과 세상의 유혹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위선과 거짓이라는 장애물을 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선 믿음과 사랑을 만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곡식과 같다. 지금 뿌리는 씨앗으로 인해 당신은 곧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아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다 밝힐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이야기하면 일단 속이 후련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그 후련함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될 것을 괜히 자신이 이야기했다가 고스란히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남에게 전해야 할 것과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생각과 대화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 덜어있는 것이다. 그런 일은 물론 비밀로 해두는 것이 좋다. 친한 친구에게도 알릴 이유가 없다. 그 친구의 입이 근질거리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리해질 일이 분명 당신에게 있을 어떤 사람을 몹시 존경 하면서 동시에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로시프코는 말했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든가 아니면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랑은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다. 둘 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멀다. 사랑은 가까이 와서 손을 잡게 되지만 존경은 멀리서 우러러 보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사랑을 택한다. 존경받는 사람은 혼자 외로울 수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연출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나 자신 뿐이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내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세상은 힘든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고 공허한 사람에게는 공허하다. 삶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운명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내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향수를 누리면서 새로운 미래의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라. 이 세상 누구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인생의 설계도 건설 현장의 인부들은 건물이 어떤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건물의 설계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만약 당신이 소중한 인생의 하루나 매 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설계를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지 고용된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인간의 희망은 절망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시간이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예정된 다른 모든 순간과 구별되는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계획과 행동, 선택, 그리고 반성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진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하루하루는 새롭고 신선하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와 원한,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들을 일상화된 관습에 포함시켜서 습관에 따라 행동해버리고 만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연속적으로 제공한다. 단지 그 첫 걸음이 어려울 뿐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인생이 펼쳐지는 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느끼며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다양하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은 단지 나에게만 중요할 뿐이다. 나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까지 함께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난 날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가 지금 선택한 일로 인해 미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의 버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이다. 그 사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면 나는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한눈팔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일에 간섭하는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고유함을 잃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로 삼을 수는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도 다르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함을 지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 고유함을 잃게 된다면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아는 분리된다. 나도 타인도 아닌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신과 싸우고 나이를 먹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로운 세월은 짧은 휴식처럼 얼마 되지 않는다. 개인의 생활 역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다. 그 다툼은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싸움도 의미한다. 우리는 도처에서 적을 발견하고 처참하게 싸운다. 어떨 때는 내부에서 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인생을 싸움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음을 어찌할 것인가. 모든 결정은 아침에 하라. 저녁에는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마라. 어둠이 내리면 주위의 사물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감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로해진다. 그 때문에 이해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도 무뎌진다. 불안감은 어둠과 쉽게 결합하며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진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상상력은 더욱 날카롭게 변한다. 상상력은 날카로울수록 위험한 것이다. 상상의 날개는 모든 사물이 의문한 모습과 불길한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정신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인식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처리할 사건이나 중대한 결정이 있다면 그때 내리는 게 좋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시간을 늦잠으로 허비하거나 헛된 일에 낭배해서는 곤란하다. 아침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라. 우리의 삶도 피곤한 저녁 시간보다는 맑고 선명한 아침 시간을 닮아야 한다. 공기 중에 녹아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아침에 마음껏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하루의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기억하라. 아침에 상쾌한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안겨준다. 사색의 중요성 하찮은 경험이나 약간의 독서로 얻은 지식을 마치 자신의 사상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사람은 미련하다. 사색의 깊이가 없는 지식은 향기를 지니지 못하고 금방 그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고 해도 당신의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지식보다는 못하다. 생명이 있는 꽃에는 향기가 있지만 화석이 된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 당신의 정신 속에서 불타고 있는 사상이 생명이 있는 꽃이라면 책에 있는 사상은 화석이 된 꽃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얻은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될 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물로 빵을 만드는 것과 같다. 억지로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사상을 더욱 승화시켜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색과 명상이다. 진정한 사색가는 군주와 비슷하다. 그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정립한 지위를 갖고 자신 위에 서려는 자는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군주가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서 내려져 자신에게 그 근거를 가진다. 즉, 군주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색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참인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참다운 진리 진리를 발견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다. 선입견과 편견은 육지로 향하던 배를 타다 한가운데로 밀어버리는 사나운 태풍과도 같다. 지혜와 빛은 서로 닮은 점이 많다. 빛의 방향에 따라 풍경의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처럼 지혜 또한 인생을 다양한 각도로 비추면서 거기에 맞는 교훈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는 법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환불되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방탕한 일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모든 쾌락과 행복이 소극적이라면 고통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의 순간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보다는 고통 속에 빠진 채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그리고 고통으로 패인 상처만을 어루만지며 살아간다. 성격이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함으로 늘 삶에 지쳐있다. 우울한 사람은 쾌활한 성격의 사람보다 고통을 많이 체험한다. 그 대신에 실제적인 고통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재난을 훌륭하게 견뎌 나갈 수도 있다. 삶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는 것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사람의 인품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역사를 써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삶의 고통과 고난을 참아왔다는 사실이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 후에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산길을 올라가는 중간에서는 걷는데 열중하고 또한 여러가지 장애물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삶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좌절을 맛보았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마라. 더욱 힘차게 삶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